대전 도시공사가 지난해 11월 분양한 갑천2블록 트리플시티 아파트 유상옵션과 관련해 변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. 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유상옵션 변경 취소 계약 접수 결과 93가구가 신청했으며 약 7천만 원의 위약금을 면제받게 됩니다. 갑천2블록 트리플시티 아파트는 936가구 규모로 유성구 원신흥동에 건설 중으로 오는 2025년 말 입주할 예정입니다.